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? 후회 없는 거지? 이브,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.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. 이브, 아담, 잠깐만요. 응? 무슨 일이야? 부탁이 하나 있어요. 떠나기 전에 잠깐 들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. 흠, 어딘데? 그, 에이도스 나인으로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? 그야, 어렵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그곳에 제가 숨어 지내던 공방이 있어요. 꼭 가져오고 싶은 게 있거든요. 그래, 릴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. 고마워요. 이런, 공중 2호 경룡 네이티브들이 깔려 있어. 이대로 접근하는 건 어렵겠는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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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3개가 감지되고 있어. 부탁할게, 2-3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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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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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! 히히! firstsky 에에효